오늘 30일 목요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차차 맑아질 것입니다. 한편 현재 16호 태풍 민들레의 진로는 30일 목요일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83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진행속도는 시간당 27km, 최대풍속은 초속 47m, 강도는 매우 강이고 강풍반경은 400km인 중형태풍의 모습입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는 도쿄 남쪽 약 450km 부근 해상, 1일 저녁 9시에는 도쿄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 2일 저녁 9시에는 일본 사뽀로 동쪽 약 96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6호 태풍 민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윈디닷컴에서 현재의 위성사진을 보면 16호 태풍의 위치가 매우 일본에 접근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일본 도쿄는 16호 태풍 민들레가 도착하기 1일 전입니다. 태풍의 경로가 더 동쪽으로 휘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서쪽으로 약 10km 수준으로 더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인근 지역에서는 초속 15m급의 강풍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일본 기상청 및 각국 기상청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태풍은 평균 1년에 2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60% 정도가 일본 열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 방향으로 북상하다가 일본으로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일본으로 곧바로 향하거나 한반도로 갈 것도 일본으로 휘고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빨리 발달한 탓에 태풍이 힘을 빨리 잃었거나 대기의 제트기류의 힘이 강해져서 태풍을 밀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앞으로 이틀간 여전히 강력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30일부터 16호 태풍 민들레는 해수면의 온도가 29도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면 태풍은 강도가 약해집니다. 9월 30일의 등고선을 보면 더욱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것도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만들고 있는 서클이 아주 튼튼하고 커 보이지만 북동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민들레 우측의 열대요란 91w는 17호 태풍 라이언렉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어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과 지진이 겹치면 토지 액상화로 땅의 지반이 매우 약하게 변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의 초비상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